대전시 4차 산업혁명특별시 구축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카이스트에서 열렸습니다. 김동섭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연구기관들과 벤처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 육성 방향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지역 인프라와 특성을 활용한 과제별 사업계획 구체화 방안 점검 시간도 가졌습니다.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연구기관에서는 어떠한 것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특별시 자리매금하려면 그런 모든 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처해진 위치에서 각자 열심히 잘 협업을 한다면 우리 대전광역시가 대한민국을 이끌 4차 산업혁명 중추도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